노바코 고릴라 핸드 로드 1.75 1은 우라노 인쇼 G2 합사는 원크로스 2호 자이언트 합사 그리고 봉돌은 20포 썼습니다 오늘 물이 덜 가서 캐스팅도 좀 하고 안 되면 좀 흘리면서 콩콩하고 그러려면 40포를 바꾸고 늘어진 라인 슬랙 라인 관리하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40포 쓰죠 구름이 껴지네요 뜯었어 뜯어졌어 괜찮죠 좋아요 600은 거뜬히 나가겠다 아유 갈볼리기 때문에 펜토몬 탔는데 그래 내가 쭉 웃으라고 탈려고 했는데 펜토몬 탔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주 봐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우 챔질이 너무 좋으세요 보리미어 교신님 16일 대구라바 갔는데요 자 자 첫수 히트 자 히트 자 뭘로 잡았죠? 캐스팅으로 잡았지 오이씨 뭐 사이즈가 좋아 와이씨 오우 사이즈 좋아 그죠? 오우 사이즈 좋죠? 캐스팅으로 잡았는겨 뽑으셨어 이야 뽑으셨어 이제 올라 나올 것 같다 그랬어 오우 이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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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야 히트 오우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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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죠? 응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 이야 치 히트 후미 아 딱 봤는데 아 아 속상하다 자 여러분 제가 비속어 조금 섞어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조댕이가 너무 아프도록 진짜 여러분 너무 한 백번도 더 말씀드렸어 챔질 좀 세게 하세요 제발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게 해보시고 야 달봉이 너 때문에 누체소름 저 오셔가지고 욕하세요 욕하시고 안 하시면 되잖아 훅이 안 막히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걸쳐서 항상 머릿속에 팍팍 챔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밑걸림이든 그게 뭐든 간에 여름에 체력 딸리잖아 두 손으로 하시면 되지 그냥 뭐든지 묵직하면 그냥 무조건 챈다 그렇게 생각하셔 가스 배출을 거하게 했는데 세 마리 히트 세 마리 사이즈는 비슷하네 500은 안 되겠다 한 400 정도 되겠다 집사람이 격포 라이브를 같이 봤거든요 당신 유튜버 맞아? 막 물어가더라고 왜? 제발 고기 잡으면 화면에 좀 보여주라 안 되는 걸 어떡해 낚시가 더 재미있게 낚시가 더 재미있게 4마리 히트 홍어 큰놈인데 어디 붙었냐 그래 도망가봐라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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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있으면은 빠지긴 하는데 그때 뛰어야 돼요 안 뛰어져요 안 뛰어집니다 아직 멀었어 와 10킬로인데 야 미치겠다 올려보세요 되졌어 예씨 와 와 이러니까 안 떨어졌지 와 와 키로 200원 되겠다 이거 바닥에 붙었어 바닥에 배바닥에 야 골고루 잘 나온다 다섯 개째 히트 다섯 개째 이야 사이즈 다 좋아 선생님 홍어랑이 미쳤어 이 자식이 푸럭질을 이상하게 하네 이 자식이 푸럭질을 이상하게 하네 이야 씨 오늘 진짜 사이즈 미치겠다 이야 씨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600, 700 아 근데 이야 6개째 자 히트 크다 크다 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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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사이즈 좋다 자 자 릴링하신거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하시면 그까이거 700 뭐 이런거죠 뭐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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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야 고맙습니다 크으 자 아싸 오우 쒸 자 참제른 두손으로 자 일곱개 자 이런거 나와요 이런거 나와요 이런거 동원참치님 홍어랑 문어낚시 선비가 어떻게 나나요 5만원입니다 5만원 8월 말까지 어차피 9월 1일부터는 쭈꾸미나 낚시 가시니까 그때는 쭈꾸미 하시고 8월 말까지 제가 보기엔 거의 서비스 차원이야 이거 우아하지 느낌표 3개 찍으셔야지 저도 한마리 8개 와 아까도 엄청 힘들게 뽑으시더만 또 뽑으시네 와 씨 와 키로키로 와 씨 저도 한마리 8개 자 푸럭지라면 릴링하다 중간에서 멈추는 한이 있어도 그냥 하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히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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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푸럭질 좋아 짜식 미끌림이 미끌림이 문어예요 미끌림이 오 도망가려고 영 쓴다 이야 짜치형님 같은데 막판에 이야 훌륭해요 진짜 오늘 이거 홍원왕 사이즈야 이 정도가 자 방송 종료하기 전에 어우 씨 이거 지난번 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무겁다 잘 보이시죠 지켜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선 더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